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델리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델리게이션은 보통 시험에서 RN이 LPN이나 케어기버한테 어떤 책임이나 테스크를 위임하는 그런 관련한 주제인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을 보시면 LPN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할 수 없는 것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을 보시면 전부 IV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즉 정맥주사죠. 그래서 1번부터 3번부터 얘기하는 게 IV를 시작할 수도 없고 약을 섞거나 거는 행위 그리고 IV 푸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IV와 관련된 수열 또는 센트럴 라인 관련된 것도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4번 끝에 보시면 플러쉬나 드레싱 체인지도 할 수가 없다. 특히나 드레싱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세스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V 외에 LPN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세스먼, 방금 말한 어세스먼은 못하고요. 그리고 케어 플랜, 티칭 이런 거 못합니다. 뭐 케어 플랜 못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근데 이제 RN이 케어 플랜을 만들면 LPN이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티칭 못한다고 했죠. 근데 티칭을 레인포스 또는 인코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그 어떤 플루이드를 더 마셔야 되는 거를 교육을 했어요. RN이 그러면 LPN이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시키거나 인코리지를 하는 거죠. 이제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 LPN이 LPN에게 델리게잇을 할 수 없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보기 중에 한 명의 환자가 그런 환자도 있어요. 이제 곧 퇴원을 하려는 환자 이 환자도 LPN이 델리게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곧 퇴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뭐죠? 디스차이즈 티칭이 필요하죠. 디스차이즈 에듀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에듀케이션이나 티칭 같은 거는 RN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환자도 LPN에게 델리게잇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번 보시면 7번에는 언스테이블한 환자를 LPN에게 델리게잇을 할 수 없다. 언스테이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 강의 영상 프라이리세이션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을 볼게요. 8번은 첫 번째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LPN도 마찬가지고 케어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테스크 뭐 엄청 쉬운 테스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바이럴 체크하는 거 아니면은 폴리백을 비울 때 그런 거 처음 하는 것들은 다 RN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세스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ROM 시키는 거 아니면은 앰뷸레이 시키는 거 또한 처음 하는 것들은 모두 RN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털 체크 아니면은 그 폴리백 하는 거 아니면 폴리 인서션 이런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LPN이 단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 못한다. 뭐 심지어 일반 드레싱 체인지도 가능해요. IV 드레싱 체인지만 안되고 일반 드레싱 체인지도 가능합니다. 단 처음 하는 테스크들은 안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예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크래클이 들리는 52번 방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누가 봐야 되나 RN이 봐야 되나 LPN이 봐야 되나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스테이블한 환자는 RN이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뉴 크래클이 들렸대요. 이거는 어떤 컨디션의 체인지가 있었던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환자는 스테이블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RN이 가서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두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명의 환자가 있는데 어떤 환자를 RN이 봐야 되고 어떤 환자를 LPN이 봐야 되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두 환자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환자는 3일 전에 체스트 페인으로 이제 엔자이나가 있어서 체스트 페인으로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이트로 그 약을 복용을 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 환자는 이틀 전에 섭토로 타이로이드 엑톰이 수술을 받은 환자고요. 근데 그 환자가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들은 코끼리를 보고 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환자는 살짝 멘탈 스테러스가 스테이블하지 않은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환자는 RN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첫번째 환자는 이미 엔자이나가 있었고 체스트 페인 있는 거는 당연히 익스펙티드가 됐고 그리고 나이트로를 이미 복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LPN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UAP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AP라고 하면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이라고 해서 보통 시험에서는 일반 케어기버리나 CNA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CNA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차팅하는 거에 관련해서 CNA가 할 수 있는 거 차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환자에 관련해서 말고 CNA가 한 테스크에 관련해서 차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대를 제일 밑으로 낮췄다던가 아니면 침대에 사이드레일을 올렸다던가 또는 베드쉣을 갈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차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차팅 못한다고 했죠? 환자에 관련해서 뭐 환자의 기분이 이래 보인다 환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2번 Medication Administration CNA도 Medication Administration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인데 일단 무조건 Topical 이여야 되고 Over the Counter 이여야 되고 Barrier 크림 이여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End라고 나왔죠. 이 말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불충분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ydrocortisone 크림 이거 가능한가요? 안되죠. 이건 Topical 도 맞고 Over the Counter 도 맞는데 Barrier 크림 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줄 수가 없고 A&D 오인멘 이거는 Topical 이기도 하고 Over the Counter 이기도 하고 그리고 Skin Barrier 크림 이기도 하기 때문에 CNA가 환자에게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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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원래 누가 한다고 했죠? RN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Assessment 관련해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CNA는 Vital Check Blood Sugar Check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cu Check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브랜드 네임 이에요. 그래서 Vital Check 랑 Blood Sugar Check 가능하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렸던 게 Blood Sugar Check 이면 반 손가락 찔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검사하는 건데 이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Vital Blood Sugar 가능하다. 4번 Treatment Treatment 저는 보통 LPN이 하죠. 근데 유일하게 CNA가 할 수 있는 거는 Enema Enema 뭐죠? 이제 환자가 변비가 있을 때 이제 환자의 항문에 이렇게 꽂아서 세일린을 세일린이나 어떤 용액을 주입을 시켜서 바로 변비를 해결시키는 그런 Treatment 이 되겠죠. 그래서 요정도까지만 CNA가 할 수 있다. 그리고 Delegate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Caregiver한테 ADL을 Delegate 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하는 거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무조건 RN이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LPN 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쉬운 테스크여도 다 RN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Assessment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DL이라면 환자랑 같이 걷는 Ambulation 아니면 씻기거나 뭘 먹이거나 이런 거 전부 다 ADL에 속합니다. 그래서 ADL은 Delegate 할 수 있지만 모든 첫 번째 하는 거는 RN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Delegate 하면 안 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환자의 Restrain 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안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Safety Responsibility 가 있고 아무리 가족이 있다 해도 가족은 트레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심지어 트레인을 받았다고 했더라도 Restrain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오더를 받아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Restrain 을 제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Safety 에 관련해서 트레인을 받지 않은 Caregiver 가족 친구 절대로 어떤걸 Delegate 하면 안되요. 그래서 세번째 보시면 이제 3살짜리 애기에게 엄마가 인슬린 을 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엄마에게 인슬린 에 관련된 교육이 되었을 경우에는 딸에게 인슬린 을 주입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런거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태프 매니지먼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면 시험에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에요. 이 주제는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가 소위 말하는 멍청한 짓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가 있는데 어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대요. 환자랑 했을 때 멍청한 짓인지 어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데 보기 보기 중에 1번 무시한다 2번 슈퍼바이저 한테 얘기한다 3번 시큐리티 한테 얘기한다 4번 가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온다 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문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답을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스태프가 어떤 걸 법적으로 불법적인 걸 하고 있는지 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뭘 선택을 할까요? 슈퍼바이저 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태프가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거를 내가 테이크오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게 불법적이지도 않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그 스태프의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그냥 그 스태프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따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절대로 보기에서 ignore 있는데 무시한다라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거를 선택을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볼게요. 1번 만약에 내가 어떤 간호사가 날컬익을 꽁치거나 하는 거를 받거나 아니면 의심이 된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불법적인 걸 할 때는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2번 어떤 케어기버나 에이드가 환자의 페리니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있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감염과 되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가서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야. 컨프런트 해서 그냥 테이크 오브를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어떤 내 동료 간호사가 있는데 주머니가 빵빵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4번 만약에 내가 어떤 설전에 장갑이 오염된 걸 봤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막아서야 되겠죠. 막아서서 테이크 오브를 못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장갑을 갖다 준다던가 해가지고 막아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5번을 볼게요. 5번은 그냥 제가 따로 예를 들게요. 어떤 내 동료 간호사가 있는데 리포트를 할 때마다 막 짜증내고 아니면 환자에 대한 욕을 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이지도 않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포트가 다 끝난 후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간호사가 빡쳐서 날 때려버렸어 그럼 이거는 불법이죠. 그러면 당연히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그때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였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행위가 불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걸 먼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서 테이크오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슈퍼바이저한테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프라이오타이즈 해서 하는 거죠.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